여러분 우리가 투병이라고 합니다. 병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싸움에 이기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적만 알면 됩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판판이 패배합니다. 지금 현재 투병은 이게 투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하고 싸우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싸움은 누가 해? 의사들이 대신해 줘요. 병은 누가 냈는데? 내가 냈는데 왜 의사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의사가 대신해 주는 싸움은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투병한다? 그럼 그 말은 돼요? 안 되죠. 투병한다는 것은 병과 싸운다는 것은 그 원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과 싸워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병은 어떻게 될까요? 재발이라는 겁니다. 그건 나을 수가 없어요. 원인은 그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뿌리가 남아있는 뿌리로부터 새싹이 자꾸 돋아오르고 그렇죠. 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발본색원이라고 해요. 현대의학의 치료는 발본색원을 하는 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과대학 당길 때부터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의과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면 발본색원에서 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의사가 되는 줄 알고 의과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의과대학에서는 그걸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의과대학 당기면 의과대학 제1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해부학이라는 것은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체를 다 잘라서 이렇게 펴보고 혈관이 어떻게 되어있고 신경은 어떻게 되어있고 폐는 어떻게 되어있고 다 그 구조를 공부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 사람이 살아서 이 몸이 돌아가는 게 어떤 이치로 돌아가느냐 그거를 가르치는 게 생리학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배우면서 드는 기분이 뭘까? 내가 이런 걸 다 공부해서 아는데 병 못 고칠 리가 없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생리학 그 다음에 생화학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가? 아, 뭐 진짜 흥미진진한 거예요. 몸이 돌아가는 이치도 배우죠.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화학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배우죠. 몸 구조도 이제 환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화학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배워요. 그러니 야,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진짜로 나는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의과대학 1학년 때는 너무 너무 좋아요. 공부할 게 대상 같지만 너무 너무 재미있고 야, 정말 재미있다.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거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기분으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병리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병리학 배울 때부터 좀 수상하더라고요. 병리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병리학은 그게 병에 걸리는 이치라는 뜻인데 그 이치가 없어. 이치가 없고 뭐만 가르치냐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린 세포들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느냐? 병의 결과로 세포가 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이 왜 걸려가지고 원인도 모르고 일단 걸리고 나면 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느냐? 그래서 현미경 많이 들다 봐요. 이 세포는 무슨 병 걸렸을 때 세포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이 세포를 현미경을 보니까 이 환자는 무슨 병이다? 병리학이에요. 제가 병리학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우는 것밖에 없어. 뭐가 없어요? 이치가 없어. 이치가. 병리학이라는 병의 이치를 배운다고 하면서 이치는 없고 그냥 병의 결과만 어떤 현상이 세포의 조직에 나타나는가? 그 밖에 안 배워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되면 뭘 배우냐면 양리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양리학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양리가 뭐냐면 약의 이치라는 겁니다.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어떤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어떤 이치로 병을 낫게 하는가? 그럼 흥미진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양리학을 배우기 위하여 생리학도 배우고 생화학도 배운 거예요. 왜? 약이라는 건 화학물질이니까 그 화학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이치로 병이 낫게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병이 왜 걸렸냐를 안 배워. 병의 원인을 안 배우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양리학 시간을 공부하면 양리학을 공부하면 병의 원인도 자연이 나오겠지. 왜? 원인을 알아야 약을 써서 무슨 약을 써서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 원인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양리학 시간 맨 첫 시간에 딱 됐습니다.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 주임교수가 아주 미국 수도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폼도 좋고 얼짱에 몸짱에 그냥 들어오시더니 와 이제 약을 배운다. 가슴이 두근글릴 정도로 줘요. 이제 의과대학의 칠판이 아주 길죠. 칠판을 쫙 밑은 저 끝까지 밀고 저 끝까지 밀고 칠판이 쫙 길죠. 출석을 이제 조교가 탁 부르고 나왔더니 주임교수님이 분필을 탁 들고 저 구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 맨 끝에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칠판이 가득한 거예요. 모 자를 써요. 그 다음에 든 큰 글자로 칠판 가득하게 모 든 약은 독이다. 모 든 약은 독이다. 모 모 모 약은 독이다. 그래서 약은 조심해서 써야 돼. 그럼 병을 낳는데 어떻게 독을 줘서 낳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은 병을 나게 할 수 없어. 약은 병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스러운 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이야. 우와 대실망이야 대실망. 여러분 고혈압 약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이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고혈압이라면 병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고혈압, 여러분 중에도 고혈압 약 잡으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그런데 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압 약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증세치료나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뇨약도 그렇고 모든 약은 그렇습니다. 약으로는 병이 낫게 되어 있지 않고 약이라는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약물치료라고 합니다. 약물치료나 수술치료나 방사선치료나 어떤 치료도 우리가 치료라고 부릅니다. 약물치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약물치료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약은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치료될 뿐입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도 항암지유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항암치료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낫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원인이 제거가 되어야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만 하니까 그것은 치료일 뿐이지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가 없었죠. 원인은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길게 가면 1년 지나면 재벌입니다.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증세치료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치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어요. 뻔할 뻔 자요. 고혈압약 그렇게 많아도 약이란 것은 쓰다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없는 약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왜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약은 뭐니까? 독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독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수술에도 부작용이 있고 방사선 부작용이 참 많죠. 그러니까 부작용만 남겼지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인을 알게 되면 일단 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원인을 모르면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원인을 알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때까지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막연하게 누구한테 맡겨놓은 상태였습니까? 병원에다가 나를 맡겨놨어. 의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결국 원인을 어떤 의사도 여러분이 왜 암에 걸리게 되느냐. 왜 혈압이 높아졌느냐. 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느냐.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느냐. 원인 설명하지를 뭐예요?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원인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원인을 추구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 왜 현대의 의학은 한방의학은 이 세상의 모든 의학은 지금 다 증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을 알지 않고는 환자에게 처방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질병의 원인. 여러분 질병이란 것은 우리 몸에 생긴 뭐예요? 변질입니다. 자, 암에 걸렸다 하면 자, 내가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간이 변질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질병은 변질입니다. 변질입니다. 그런데 간이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을 구성하고 있는 간세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유방세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세포의 변질이 질병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변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은 철저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변질이 돼야 돼요? 뇌세포가 변질돼야 마음의 변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즘 제일 많은 우울증, 우울증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만 뇌세포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뭐가 변질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포를 알아야죠. 그럼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성질과 기능과 모양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결정해 주는 그 무엇이 세포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 세포의 성질과 기능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세포의 성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 그럴까? 세포도 컴퓨터 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형편없는 싸구려 프로그램 깔아 놓으면 여러분 컴퓨터가 성능이 어때요? 개떡같죠? 그렇죠? 개떡같은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면 아무리 비싼 컴퓨터라도 그 성능이 개떡같아요. 컴퓨터의 성능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보면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니 바이러스가 들어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변질이 되면 컴퓨터는 성능이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것처럼 결국 컴퓨터의 병은 뭐의 병이라? 프로그램의 병이야. 프로그램의 변질이 컴퓨터의 병이야.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고치려면 뭐를 고쳐 줘야 돼? 프로그램을 고쳐 줘야 돼요. 그래서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정상화 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 기능을 발휘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뇌세포에는 무슨 프로그램? 행복 프로그램.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를 아! 기쁘게 하는 오늘 오시니까 벚꽃 정말 아름답죠? 그렇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깔려있는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세포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애기를 낳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유전되는 요소라고 해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전자라는 말보다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결국 유전자 세포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의 변질이 왔을 때 세포는 변질이 되고 그 세포가 구성해주고 있는 기관 간이나 폐나 콩팥이나 이런 모든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핵심적인 원인은 뭐예요? 뭐의 변질이야? 유전자의 변질이랍니다. 유전자의 변질이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방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아주 그 변질이 된 이상한 비정상적인 유방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원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하면 무턱대고 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이러이러하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가능해요? 유전자는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변해요. 변하니까 병에 걸리지.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린다면 그 유전자를 변화시킨 원인만 제거해주면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는 또 정상으로 변화될까 안 될까? 그것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박수치라고 그랬어요? 시끄럽게 박수를 치고 그래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내는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 버린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니까 박수도 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혹시 박수를 치셨는데 여러분 중에 우울증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인가 계신데 아마 박수 안 치셨을 거예요. 왜 안 쳤을까요? 이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남들은 박수 치는데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유전자의 문제에요. 소화불량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소화물질,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소화재죠. 소화재라는 좀 유식하게 하면 소화효소. 그 소화효소를 생산해 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사람이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꺼진다는 말은 옛날에 소화불량이 없을 때는 안 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다시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니까 그 유전자만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우울증도 소화불량도 암도 회복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왜 박수를 자꾸 치시냐? 그러니까 박수를 쳤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의 뇌세포에 있는 무슨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쫙 켜졌다는 거예요. 왜 켜졌어요? 왜 켜졌어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불이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기계적 물리적 에너지에요. 그런데 유전자가 켜지고 꺼졌다는 것도 모든 것이 꺼졌다가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를 순수한 한국말로 힘 받았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박수를 치라고 안 했는데도 박수를 쳐요. 그것은 강의를 들으시다가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엔돌핀이 팍 생산이 되니까 박수가 저절로 뭐예요? 그럼 강의를 듣다가 왜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을까요? 꺼진 것이 켜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 힘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는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것이고 엔돌핀이 생산됐다는 말은 꺼져있던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켜졌다는 얘기고 꺼져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말은 그 엔돌핀 유전자가 뭘 받았다는 얘기에요? 힘을 받았다는 얘기지. 힘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마다리 못 받아요.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구나. 알았어.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소화물량, 우울증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우리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오늘도 제 몸에서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암세포가 생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여러분만 암 환자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오면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만 암 환자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암 환자죠. 그런데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꼭 같아요. 그러면 환자냐 환자 아니냐 무엇 때문에 구분이 될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죽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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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느냐? 그게 그걸로 환자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암세포가 내 몸에 있을지라도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암세포가 아무리 생겨봐야 이상구 몸 안에서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생길 때마다 뭐예요? 다 죽여버려. 어떻게 이렇게?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생기면 항상 생기는 거예요. 딱 생겼다 하면 여러분도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다 선수들이에요. 잘 하셔서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이런 하얀 세포들 일종의 백혈구라고 그러죠? 백혈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백혈구들 중에 특히 암세포만을 전문적으로 죽이는 그리고 또 백혈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백혈구들 또는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포들을 이런 동글동글하고 똘망똘망하고 크기가 제일 작아요. 백혈구 중에 이런 세포들을 T세포라고 합니다. T세포, 영어로 T셀이라고 합니다. 이 T세포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알까 모를까? 몰라요. 의사들은 혹시 알까요? 몰라요. 의사들은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몰라요. 이상구의 간 어느 구석에 간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 똘망똘망한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이 넓은 몸에 다 구석구석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그 암세포 생긴 쪽으로 쫙 간다고 합니다. 그 암세포가 생긴 사람 이상구 박사도 몰라요. 이상구 박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내 T세포들은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 암세포가 생긴 모양인데? 왜? 자기들이 움직여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적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T세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안 그러면 갈 리가 없죠. T세포들이 몸 각초에서 잘 푹 쉬고 있다가 암세포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알에서 놀고 있던 T세포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쫙 올라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 T세포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냐? 그런데 이렇게 가보니까 간이야? 딱 가보니까 뭐예요? 암세포가 있어. 우리 몸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해 봐야 말짱은 일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몸은 어떤 전지전능한 상태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접근해 갔어요.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유전자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어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가보니까 T세포들이 여러 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쫙 가서 이놈이 제일 먼저 접근하면 접근한 이 시점에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 켜져요. 여러분이 켜져 아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켜져 아신다고 손을 들지 마세요. 손을 들면 청량리 병원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전지전능한 유전자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유전자가 켜지기 전에는 이 T세포들이 이렇게 똥글똥글 똘망똘망한데 유전자가 켜지고 나면 이 T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똥글똥글한 T세포들이 어떻게? 기죽듭쩍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쫙쫙쫙쫙 뿌려줘요. 암세포한테.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네, 폭삭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여기서는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이렇게 쏘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암세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거식세포라는 세포가 와서 싹 잡아먹어 버리는거죠. 이러니 여러분 몸 안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선수들이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갑자기 선수 생활을 청산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이게 안 된다.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지전능한 조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조절에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을 받지 못한다. 조절은 힘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애들 가지고 노는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 그 전파 신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면서 그 신호 안에 다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것과 꼭 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그런 신호를 받고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신호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호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생명 신호. 그 신호가 없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이제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요즘 면역항암제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면역항암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약이냐고 하면 그 약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고 잘 듣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쫙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도통.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암세포하고 만나도 죽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적 약을 조절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암 환자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가 어떻게 됐냐 하면 T세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참 김세조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여러분 본래는 암세포가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옛날에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을 때는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한테 들키면 무조건 죽어요. 그런데 옛날에 T세포한테 들켜도 뭐예요? 암세포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 T세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부위를 차단하고 막아주는 희한한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가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똑똑해졌다.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의 눈을 피할 줄 아는 희한한 암세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피하는 물질, 암세포가 만들어낸 물질을 무효화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 그게 면역강암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고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의 차원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T세포에 입력되어 있던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암세포가 안 죽으니까 암세포가 자꾸 쌓여서 덩어리가 되고 더 커지고 그래서 암 환자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못 죽이니까 내 T세포가 못 죽이니까 어디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암 환자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내 T세포에 유전자가 꺼져 버렸냐? 왜 꺼져 버렸냐? 뭐를 받지 못해서다? 힘을 받지 못해서다. 그 힘이 뭔데? 그 힘이 뭔데? 꺼진 유전자 켜주는 힘이 뭔데? 그 힘을 알아. 그 힘을 알면 뭐예요? 무엇을 알면 힘을 받아. 뭐를 알면 힘을 받아. 여러분이 박수 쳤잖아요. 아까 강의를 듣고 힘을 받아서 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그 무엇을 알게 된 그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꺼진 유전자 켜져서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다가 켜져서 박수를 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았기 때문에 힘을 받은 거예요? 진실을 알았다.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리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만 제거해 준다면 그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이 낳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아니까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 속에 있는 거지. 진실은 있는데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힘을 못 받았다가 알게 되니까 힘이 난다. 모르면 힘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보면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면 힘이 없어.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면 힘 빠져요?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저 자식이 날 사기쳤구나!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면 여러분 나오던 엔돌핀도 나와 안 나와? 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세포 죽인 유전자도 다 힘을 못 받아서 꺼집니다. 그래서 암 걸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신, 사기 당했을 때야. 그렇죠? 그래서 힘이 딱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 힘을 그 힘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기야. 그래서 야, 그 자식이 날 속였구나. 날 배신했구나. 그럼 우리가 뭐 막힌다 그래? 기가 막힌다 그래. 기가 막히면 무슨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그럼 죽을 맛이란 말은 왜 죽을 맛을 느껴요?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꺼져 유전자가 꺼지면 세포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을 느끼지. 기가 막혀 죽겠네. 이것이 원인이야. 아시겠죠? 이 치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유전자는 계속 꺼져 있는 거야. 어떻게 병이 나요? 일단 암세포 항암제를 줘서 주면 암 크기가 좀 줄어들고 다 좋아졌습니다. 안에서 암세포는 뭐라 그래요? 좋아졌다 좋아하네. 암세포는요? 일단 항암제 때문에 줄어졌죠. 그렇죠? 그래도 암세포는 더 좋아합니다. 왜? 항암제 때문에 저 T세포마저 다 죽여버렸으니까 암세포는 조금만 기다려 봐. 내가 또 확 살아나지. 그래서 재발하는 거죠. 이제 이 진상을 알아야 해요.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끌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해요. 이게 내 몸만이에요. 내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힘, 이 기는 이 힘의 원천은 힘의 본질은 뭐라고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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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면 힘을 받을.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힘들지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누가 뭐예요? 어서 나를 도와줘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선. 선을 알면 선 속에 힘이 있어요. 이 힘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했다가 돈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최고의 약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은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돈 내고 여기 오셨는데 그것은 먹고 자고 실비밖에 아니야. 가르쳐 주는 돈을 못 받아요. 돈 받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 받으면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는 공짜로 듣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은 참으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료만 받을 수 있다면 돈 벌이 괜찮죠. 여러분 한 사람씩 강의료를 100만 원씩 더 낸답시다. 그러면 짭짤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진짜 진리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진실을 알면 그 진실 속에 힘이다. 그 다음에 뭐를 알면 아 정말 선하구나. 이 선을 알면 힘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으면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큰 힘을 받아요. 이게 진선미가 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선미를 여러분 술에 우리가 술을 이것저것 잘 섞어서 먹으면 술맛이 더 좋아지는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칵테일이라고 해요. 칵테일이라고 해요. 왜 칵테일이라고 해요? 술 섞는 거를? 칵이 뭐예요? 칵. 장딸굴 칵이라고 해요. 수탉. 테일은 뭐예요? 꼬리. 수탉 꼬리가 어때요? 온갖 색깔이 다 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술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섞어서 잔에 부어서 음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무슨 맛이 날까? 진실한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선한 맛도 나고 아름다운 맛도 나고 참 아름다운 맛도 나고 칵테일 중에는 최고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칵테일 중에서 최고예요. 진선미 칵테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힘이 나왔나요? 큰 힘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전지전능한 에너지가 생명신호를 T세포한테 줘서 이 T세포를 움직이고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켜서 결국 암세포를 죽여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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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고마워요? 이 T세포를 움직여주는 움직여주고 그 힘을 주는 전지전능 초 무슨 적이라고 하면 될까요? 초자연적 초인간적 또는 초월적 어떤 힘 그 힘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랑 그 힘의 본질인 사랑은 그 자체가 초인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랑의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저거는 분명히 내가 암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어. 그것은 나를 뭐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힘 그 힘의 본질이 사랑이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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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유전자가 뭐에요? 막혀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 말은 뭐에요? 나는 지금은 뉴스타드 하고 나서부터는 뭐를 많이 받고 있다? 이 힘을. 그래서 그 힘을 기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라고 그럴까? 내 생기야! 나는 생명 신호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잘 켜지니까 나는 기쁘고 걱정건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로토닌 유전자가 잘 켜져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생산된다면 걱정건숨이 없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 그게 세로토닌이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맨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유전자는 뭐에요? 다 꺼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에요. 자 이제 원인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네, 원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안 해줄까요? 아, 모르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은 어디서 막히냐고 하면 진, 선, 미, 속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아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시작한거에요. 왜 현대의학은? 무선적이기 때문에 그래. 물질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은 무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에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라는 물질로 구성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틀림없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이지만, 인간도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정신적, 영적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얘들은 물질이에요. 얘들은 다 물질이에요. 물질들은 뭐에 반응을 안 해요? 얘들은 진선미이고 사랑이고 몰라요. 얘들은 아무리 뽀뽀하고 사랑한다 했어도 얘들은 뭐에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얘들은 낮은 차원의 에너지, 뜨거운 열 갖다 주면 어떻게 놓아버리고, 그래서 반응하지. 물리적 에너지에 반응하지. 영적 에너지에는 반응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유전자가 없으니까. 유전자는 진선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일란성 쌍둥이요. 일란성 쌍둥이요. 유전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가 꼭 같은 엔돌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꺼져 버렸어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얘는 우울증이 걸려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꼭 같은 집에서 살아요. 꼭 같은 공기 마시고 꼭 같은 물 마시고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옷 입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덮어 주셨을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쟤는 꺼져 버렸어요. 얘는 안 꺼졌어요. 진선미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약 한 2주 동안 밥을 못 해 줬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요. 왜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인간은 그렇게 거짓을 믿을 수도 있어요. 거짓이 들어가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버린 거예요. 쟤는 저쪽에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때 엄마가 아팠잖아! 쟤는 뭐라고 그래요? 꾀병이야 꾀병!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당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행복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 아닌 말을 그냥 쉽게 거짓을 믿어 버리면 안 돼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뭐가 안 보이면 금방 뭐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갖고 갔네 또? 누가 훔쳐 갔네? 아주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항상 무슨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쪽이 사랑 쪽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워낙 사랑해서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좀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가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고깍지가 쓴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보여요. 다 좋은 점으로 보여요. 쟤는 엄마를 얘 보다는 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을 믿는다고 부정적인 쪽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센터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활하실 텐데 부디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옆사람이 코를 골아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러면 모든 것을 수돗물이 잘 안 나오면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내려간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꼭 발생해요.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엉터리야? 이러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서로 얼굴을 붉히면 뭐만 꺼지고 말아요? 유전자만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작정을 하시고 긍정적인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서 보내서 내 꺼진 유전자를 반드시 켜서 승리하고야 난리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최고로 긍정적이 되려면 박수소리가 이래가지고는 최고로 긍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박수를 세게 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박수 치고 싶은 만큼보다도 더 뭐예요? 더 세게 내가 함성은 안 나올 것 같아도 뭐예요? 함성도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보시면 유전자가 더 켜지나 덜 켜지나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같이 긍정적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악착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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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이 되어서 내 유전자를 반드시 켜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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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선생님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야. 아시겠죠? 처음에는 약간 미친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긍정적이 될 거야. 결심하고 오신 거예요. 이미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분들이 유전자부터 빡빡 잘 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긍정적이 됩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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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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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